안녕하세요. 영어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인 비동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비동사 하면 대부분의 한국의 영어 학습자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A is B라고 하면 A goal B처럼 비동사의 의미는 뭐뭐이다. 두 번째, 현재 진행형 BING, 수동태 BPP, 미령 B going to, 그 외 B supposed to, B about to와 같이 딱히 의미는 없지만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비동사들. 네, 뭐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비동사를 이렇게 배웠다는 건 사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평생 함께하고 있는 영어 공부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동사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동사 하나만 열심히 파헤쳐보기보다는 다른 동사들과 함께 한 세트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I am hungry, I get hungry, stay hungr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I am hungry, 나는 배고프다. I get hungry after exercising, 나는 운동하고 나면 배고파진다. Stay hungry, 스티브 잡스의 연설로 유명해진 멘트죠. 항상 배고파해라, 의역하면 항상 갈망해라 와 같은 의미죠. 다 어렵지 않은 문장들이에요. 그럼 제가 이 문장들을 굳이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 문장들이 영어 화자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동사의 체계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체계라는 건 바로 상태, 상태의 변화, 그리고 상태의 유지 이 3종 세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시면 불이 켜져 있죠. 네, 현재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불이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 꺼진 상태에서 켜진 상태로 네, 상태가 변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을 끄지 않고 나가면 계속 불이 켜져 있겠죠. 네, 바로 불이 켜진 상태의 유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B 동사는 바로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 동사로 현 시점에 그러한 상태에 있다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여러 동사들 중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이 get 동사죠. 그런데 왜 득한다, 얻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 동사 get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흐름상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는 동사들에는 stay, keep, leave, remain 등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드린 예문으로 돌아와서 I am hungry, I get hungry, stay hungry 이 세 문장 다 hungry, 배고픈 상태를 나타내는 건 같지만 현 시점에 그러한 상태로 있다는 걸 나타내는 B 동사를 통해 나는 지금 배가 고픈 상태다, 즉 배고프다. 그러한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 get을 통해서 배가 고픈 상태로 변한다, 즉 배고파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는 stay를 사용함으로써 지격하면 배고픈 상태에 머물러라, 즉 만족하지 말고 계속 갈망해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 친구가 지금 보트에 타고 있다면 현재 배 가판에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B 동사를 사용해서 she is on the boat. 그런데 만약 다른 친구가 아직 배에 타지 않았다면 어서 배에 타라고 말해야 되겠죠? 배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 배에 탑승한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니까 get on the boat.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승무원이 배에 문제가 생겨서 배에서 내리지 말고 대기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계속 배에 탑승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로 stay on the boat 라고 한다는 거죠. 이 세무장 모두 마찬가지로 on the boat 라는 배에 탑승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 같지만 B 동사, 동사 get, stay를 사용함으로써 전혀 다른 의미와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에서 확장돼서 다양한 추상적인 개념에도 똑같이 제공되겠죠? 예를 들어 I am in trouble 이라는 문장이 있다면 in trouble, 공경에 빠져있는 상태 플러스 B 동사니까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합치면 나는 현재 공경에 처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이번엔 누군가가 곤란한 부탁 혹은 질문을 한다고 해볼게요. 저라면 I don't wanna get in trouble 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배에 탑승하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경에 빠지게 된 상황으로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 즉 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싶지 않아. 경우에 따라 윗사람에게 혼날 상황을 원치 않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태의 유지를 예로 들어보려고 하니까 in trouble, 공경에 처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문맥상 좀 이상하죠. 그래서 보통 원어미들은 그 반대로 stay out of trouble 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요. 지격하면 곤란한 상황에서 항상 벗어나 있어라. 의역하면 말썽 부리지 마라. 인거죠. I just don't wanna get in trouble. I just don't wanna get in trouble. Stay out of trouble. Stay out of trouble. 그리고 추가로 같은 그림으로 on a mission, on a diet 와 같이 어떤 임무에 이렇게 붙어서 수행 중인 상태를 on을 사용해서 표현하곤 하는데요. 역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으면 he is on a mission, I am on a diet 와 같이 표현하죠. he is on a mission, sir. he is on a mission, sir. in Austria. I am on a diet. I am on a diet. I started last week. me too. I started when I was 14. I'm on the phone. I'm on the phone. 그리고 만약 그런 상태 아니었는데 그 상태로 변하면 물론 get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로의 이동의 그림으로 go on a mission, go on a diet 로 표현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무에서 벗어나지 말고 계속 진행해라, 다이어트를 계속 지속한다 는 의미로 이 상태의 유지를 표현하겠다면 stay on a mission, stay on a diet 와 같이 말한다는 거죠. 참고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정확히 말하자면 원래 비동사의 의미는 존재한다, 즉 있다 는 의미입니다. 데카르트란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네, 이렇게 비동사는 원래 현 시점에 무엇이 존재한다, 즉 있다 는 의미이고 뒤에 어떠한 상태 혹은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같이 사용하면 현 시점에 그러한 상태로 있다, 그러한 성질을 띄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게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오면 그러한 감정 상태에 있다, 위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오면 그런 위치 상태에 있다, 처럼요. 즉 앞서 보여드린 hungry라는 형용사 자체가 배고픈 상태, on the boat라는 전치사 정의가 배 위에 있는 상태, in trouble은 공경에 처해진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 비동사를 사용하면 현 시점에 그러한 상태로 있다, get 동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러한 상태로의 변화, 그리고 sting은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즉 유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에 제가 상태, 변화, 유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천장의 조명을 예를 들었었죠. 이 역시 마찬가지죠. on은 문맥에 따라 켜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니까 제 방에 불들이 켜져 있는 상태면 the lights are on. 요새는 동작센서로 켜지는 조명이 많죠? the lights get on when someone enters the room.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꺼져있던 상태의 불이 켜져있던 상태로 변합니다. 의역하면 켜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동작센서가 고장 났는지 사람이 없는데도 불이 계속 켜져 있네요. 네,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the lights stay on. why are all the lights off? why are all the lights off? you turn on a tap and water comes out. flip on a switch and the lights go on. flip on a switch and the lights go on. when you go down, the lights stay on for a minute and a half. the lights stay on for a minute and a half. 그런데 보면 한국의 영어 교육에서는 이 비동사를 그 본질적인 의미나 완전히 배제하고 마치 공식처럼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진행형과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을 B 플러스 ING, B 플러스 PP처럼 반드시 비동사를 넣어야 한다고 마치 공식처럼 배웠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잘못된 영어 교육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행형과 수동태는 이 비동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ING 그 자체만으로 현재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 즉 진행의 상태를 PP는 그 자체로 이미 그 행동을 끝내놨다는 완료의 상태 플러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동의 의미도 같이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look at the dancing dog look at the broken window 처럼 비동사가 없지만 ING와 PP 형태 그 자체만으로 진행 그리고 수동의 의미를 이미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look at the dancing hot dog look at the broken locks and chains that look at the broken locks and chains that 그리고 여기에 비동사를 더해주면 어디까지나 현 시점에 그러한 상태로 있다 라는 걸 나타낼 뿐이지 비동사가 반드시 진행형과 수동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he's moving 이라고 하면 현재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계속 움직이라고 말하려면 이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는 keep을 사용해서 keep moving 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번엔 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꾸물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재촉하는 뉘앙스로 get moving 이라고도 하죠. 직역하면 이제 움직이지 않은 상대에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로 변해라 와 같이 긴급함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we gotta get going 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동태의 경우 역시 the door is closed, the window is broken 그와 같은 이제 상태 수동태의 경우 완료와 수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pp의 비동사를 같이 사용해서 현 시점에 그 행동이 완료된 상태로 있다. 즉 문이 닫힌 상태로 창문이 깨진 상태로 있다. 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 대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get을 사용해서 the door gets closed 라고 하면 열린 상태에서 닫힌 상태로의 변화 즉 문이 닫혀진다. 는 의미. 그리고 계속 문이 닫힌 상태로 유지된다면 the door stays closed 라고 하겠죠. 참고로 상태 수동태와 동작 수동태의 차이를 포함해서 이제 수동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but on their way out the door gets closed before Ellie can leave the door gets closed before Ellie can leave you just want to close the safety pin so it stays closed so it stays closed don't get dressed I am dressed don't get dressed I am dressed 어? 그런데 이 진행형과 수정태 활용이 방금 앞에서 본 한국 예시처럼 이 형용사의 활용과 거의 같죠? 네 맞아요. IN자 PP는 이제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와 역할을 share 즉 나눠 가진다고 해서 애초에 나눈다는 의미로 분사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IN자와 PP는 이제 다른 형용사들과 마찬가지로 진행 중인 상태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이건 절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진행의 IN자와 수동의 PP 역시 비동사뿐 아니라 그 외 동사들과의 조합으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학교나 학원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무조건 비동사에서만 묶어서 가르치니까 지금껏 이 IN자와 PP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동사는 반드시 현재 시점의 상태만 나타내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과거의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아침에는 그런 상태였다 라고 말하려면 비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I was hungry in the morning. She was on the boat in the morning. The door was closed in the morning. 과 같이 말해준다는 거죠. No? All of the lights were on. All of the lights were on. Sandy, don't you know how to knock? Yes, but the door wasn't closed. But the door wasn't closed. 그리고 will과 같은 조동사를 사용하면 앞으로의 일에 대한, 즉 미래의 시점에서 어떤 상태일 거라는 걸 나타내는 거겠죠. 예를 들어 The store will be closed on Monday. 월요일에는 가게가 닫혀있는 상태일 거야. 즉 월요일에는 문을 닫을 거야. 친구가 다이어트한다고 이제 끼니를 걸은다고 하네요. You'll be hungry later. 너 나중에 배고픈 상태가 되어 있을 거야. 의욕하면 너 나중에 배고플 거야. 친구가 밤 11시에 전화한다고 하네요. I'll be sleeping by dad. 그때쯤에 난 자고 있는 상태일 거야. 즉 자고 있을 거야. So, the store will be closed for a few days. The store will be closed for a few days to repair all the water damage. 마지막으로 친구와 약속을 닫으면서 I'll be there at 7 7시에 내 거기에 가 있는 상태가 돼 있을게 즉 7시에 갈게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참고로 이 문장을 I'll get there at 7과 같이 거기에 가 있는 상태로의 변화 즉 도착을 강조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보통 등산이나 여행처럼 구체적인 목적지가 있을 때 더 자주 사용되고 일상적인 약속에서는 그 시간까지 거기가 있을 거라는 뉘앙스로 I'll be there과 같이 비동사를 더 자주 사용하죠. 그리고 제가 예전 조동사 사용 설명서의 시리즈에서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 will은 이제 확실성이 뉘앙스다 보니 아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거야 와 같은 불확실성을 전달하고 싶다면 might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비동사 외에도 이 상태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소유의 상태로 나타내는 have입니다. 예를 들어 I have a train ticket 라고 하면 다들 나는 기차 티켓을 가지고 있다 로 해석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은 현재 나한테 티켓이 있다는 상태를 설명하는 일종의 소유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없던 기차 티켓이 한 장이 생기면 득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 동사 get을 사용해서 I got a train ticket 라고 하죠. 앞서 제가 왜 동사 get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무언가를 득한다는 의미는 사실 무언가를 득한다는 의미는 그게 나한테 없던 상태에서 그게 나한테 있는 상태로 즉 have의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이 이제 그대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이제 비 동사에도 적용이 돼서 없던 상태에서 be 현재 존재하는 즉 있는 상태로 변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지금과 같이 get은 be 동사와 have 둘 다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I got a ticket 이라는 표현은 그걸 돈 주고 구매하든 누구한테 선물로 받든 상관없이 한국어에 티켓이 한 장 생겼다와 같이 단지 그 상태 변화 그 자체만 전달하는 뉘앙스라서 내가 그걸 어떻게 듣겠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전달하겠다면 다른 동사를 사용하거나 혹은 추가 표현을 해주겠죠. 마찬가지로 비 동사와 상태 변화의 경우에도 get은 그 변화 자체만 강조해서 전달할 뿐이라서 다른 뉘앙스 혹은 구체적인 변화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get 말고 이제 다른 동사들도 사용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안에 있는 상태인데 밖으로 이동하라고 말한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미 밖에 있다면 밖으로 나와 come out 이라고 할 테고 내가 상대방과 같이 안에 있다면 밖으로 나가 go out 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단지 상태 변화만 강조하는 get을 사용해서 get out 라고 하면 굳이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원어민들이 일상 대화에서 get 동사를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죠. 그리고 추가로 get은 변화를 강조하다 보니 명령문에서는 긴급함, 재촉 등의 뉘앙스를 같이 전달하기도 합니다. come out! come out! go out! go out!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추가로 만약에 뛰어서 나간다면 run out 걸어서 나간다면 walk out 문등을 부숴서 나간다면 break out 라고 하고 그래서 탈역한다 의미로도 쓰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게 우리가 흔히 구동사라고 알고 있는 녀석들의 기본 개념인 거죠. 구동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제가 올린 구동사 사용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승무원이 기차에서 내릴 때까지 기차표를 계속 갖고 있으세요 라고 하면 계속 지니고 있다는 의미인 keep을 사용해서 keep your train ticket과 같이 말하겠죠. 그런데 이 의미는 사실 기차표를 갖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사 keep이 이로부터 확장돼서 지금처럼 어떤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have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넘어서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비동사는 주어가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표현한다면 have는 직역하면 현재 목적어가 그런 상태인 걸 주어가 갖고 있다는 건데 이게 문맥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미로 의역이 되죠. 예를 들어 퇴근 시간도 아닌데 지장 동요와 코트를 입고 있다면 hey, why do you have your coat on? 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you have your coat on. 지역하면 현재 당신은 코트가 on you. 당신한테 붙어있는 상태로 있다. 즉 현재 코트를 입고 있다는 뜻이니까 why do you have your coat on? 은 왜 지금 코트를 입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인 거죠. so why, um, why do you have your coat on? why do you have your coat on? well, I'm leaving. It's 5 o'clock. come, I have everything ready. I have everything ready. 이번에 이제 외출하면서 직장 동요에게 나가자, 코트 입어! 라고 말한다면 코트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입은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니까 have 대신 get을 사용해서 get your coat on. 반대로 이번에 입고 있던 코트를 벗지 말라고 말한다면 코트를 입은 상태를 계속 지니고 있어라! 라는 의미의 keep을 사용해서 keep your coat on.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참고로 이 형태는 앞서 보여드렸던 B 동사 예문들에도 똑같이 적용돼서 get the lights on. get the lights on. 불을 켜라. 불을 계속 켜더라. I don't want to get anyone in trouble. 누구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를 나타내는 위치에 진행의 상태인 ing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겨울철에 이제 차 시동을 미리 걸어놓고 지금 차 시동 걸어놨어. 라고 하죠. 현재 내가 차 시동을 켜놓은 상태 즉 엔진이 돌고 있는 상태를 have 내가 현재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I have the engine running.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린다면 엔진이 돌고 있는 상태로 내가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I can't get the engine running. 시동을 계속 걸어두라고 말한다면 엔진이 돌고 있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keep the engine running. 같이 말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완료 혹은 수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pp도 자주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 get it done first 와 let's get this meeting started 라는 말이 있는데요. get it done first 그것부터 끝난 상태로 변화시켜라 즉 그것부터 해놔라 끝내놔라 let's get this meeting started 이 미팅을 시작된 상태로 변화시키자 즉 이제 그만 미팅을 시작합시다 와 같이 이제 상태 변화를 강조하면서 긴급함 혹은 재촉하는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죠. 축하로 I need to get my car fixed 라고 하면 어떤 뉘앙 소리 들리시나요? fixed 완료와 수동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으니 자동차가 수리된 상태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를 수리된 상태로 변화시켜야 해 인데 이걸 이제 수리한 사람이 누구는 상관없이 수리된 상태로의 변화만 강조하다 보니 타인을 통해 수리된 상태로의 변화라는 의미도 전달해서 문맥에 따라서는 자동차 수리를 받아야 해 수리를 맡겨야 해 와 같이 의역이 되죠. 참고로 half 목적어 pp 역시 이와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 녀석들은 향후 사역동사에 대해 다룰 때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half pp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현재 시점에 pp, 즉 그걸 이미 끝내놓은 상황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문맥에 따라 참 다양하게 해석되죠. 예를 들어 I've done it 라는 문장이 있다면 문맥에 따라 드디어 그걸 끝내버렸다 혹은 그걸 저질러버렸다 이미 그걸 해놨다 그리고 이미 그걸 해봤다 와 같은 다양한 뉘앙스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우린 이걸 현재 완료라고 부르죠.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다룬 현재 완료 관련 영상들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런데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비동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앞서 I'm hungry 라는 문장은 나는 현재 배고픈 상태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he's shy 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는 부끄러워하는 상태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shy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상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 뉘앙스가 한글 외에는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 가끔씩 이렇게 얘기도 하죠. 아 얘가 원래 부끄럼을 타는 애가 아닌데 오늘 엄청 부끄럼을 타네요. 그런데 방금 he's shy 라고 하면 그냥 부끄럼을 타는 성격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이 문장으로는 지금 하려는 말을 표현하기는 충분치 않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지금 순간에만 엄청 부끄러움을 타고 있는 상태다 와 같은 의미로 진행의 상태 ing를 같이 사용해서 he is being super shy 라고 해준다는 거죠. 이 밖에도 he's being silly, I'm being serious 와 같이 평소와 달리 바보같이 군다, 진지하게 군다 처럼 뭐뭐하게 굴다 와 같은 뉘앙스로 사용되기도 하죠. 두 번째 포인트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이전에 비동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답을 해봅니다. 비동사가 이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라면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처럼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표현은 설명이 안 되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비의 어원은 존재한다 라서 뒤에 상태나 성질을 같이 사용하면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 로 해석한다고 했죠. 하지만 뒤에 명사가 온다면 본뜻 그대로 주어는 그런 존재다 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물론 a student를 직업적 상태 내 생각에 그게 팩트가 아니라면 나의 판단을 나타내는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He is angry 라고 하면 그는 화난 상태다 팩트를 전달하는 뉘앙스죠. 하지만 He looks angry 라고 하면 그는 화난 상태로 보인다 즉 그가 실제로 화가 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시각 정보에 따르면 화난 것 같다 처럼 내 판단 혹은 추측을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That is difficult 라고 하면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뉘앙스지만 That sounds difficult 라고 하면 실제로 그게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듣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내 판단 추측을 나타내는 뉘앙스라는 거죠. 그 밖에도 Be quiet 같이 이제 조용한 상태로 있어라 처럼 B를 명령문으로 쓰는 경우에는 어떠한 상태로 있다는 그 비동사 특유의 의미를 참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That sounds difficult It is That sounds difficult It is You seem angry I'm not You seem angry I'm not 오늘은 다들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본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문 B 동사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B 동사는 홀로 분석하기 보다는 상태 변화 상태 유지를 나타내는 다른 동사들과 같이 비교해봐야 그 본질이 제대로 보이죠. 그런데 영상에서 제가 불을 계속 켜더라 는 상태 유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Keep the light on Leave the light on 둘 다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동사 Keep과 Live는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요. 사실 이 둘은 정반대의 의미를 지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Keep과 Live의 차이 그리고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Live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해 주신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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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